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충주에서 맨 처음 사과나무를 심은 곳이 바로 이 동네. 그래서 곳곳에 사과 사랑이 넘쳐났나 봅니다. 이번에는 지금도 사과 재배가 한창인 동네로 가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철 선생님. 네, 네, 그렇습니다. 어머, 우리 궁예님. 어디 여기. 사과 땅 하시네요? 네. 발효역 좀 만들려고. 사과 발효역이요? 네. 이제 음식에 더 넣으시려고 발효역 만드신. 근데 여기가 팝콘을 많이 하거든요. 팝콘을 사과 발효역으로다가. 아, 네, 맛을 내는군요. 네, 한번 가보실래요. 네, 네, 네. 사과 팝콘이라 궁금해서 선뜻 따라가 봤습니다. 집이 굉장히 오래된 집 같아요. 여기 한 90년 후였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민호였습니다. 아이고, 김영철 씨 안녕. 네, 네, 네. 아,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발효역 만드시는구나. 요즘은 풋사가 더 영양도 좋고요. 네, 네. 맛도, 향도 더 발효를 하면 더 나고 있네요. 네, 사과 향이 그냥 막 나오네요. 네, 네. 작은 사과가 발효역을 만들기에는 더 좋다니 세상 모든 건 다 제 역할이 있구나 싶네요. 쓴맛을 내는 꼭지와 씨를 제거한 사과를 이렇게 설탕에 버무려 6개월을 두면 달달한 사과 발효역이 만들어진답니다. 아, 이게 이제 팝콘 옥수수구나. 네, 저거 이따 간식으로 하려고. 네, 네, 네. 팝콘을 만들어드려야 되겠네. 이 동네 분들은 도시 청년들 같이 입맛에 다 신세대네요. 뜨겁게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옥수수 알갱이를 넣으면 꽃망울 터지듯 팝콘이 만들어지는데요. 뜨타타타탁. 팝콘이 튀어오르면 사과꽃 닮은 어머니들 미소도 피어납니다. 추억의 옥수수에 행복까지 몇 배로 커지는 달콤한 시간이죠. 새콤달콤한 사과발효역까지 골고루 버무려주면 세상에 둘도 없는 특별한 간식. 사과 팝콘 완성입니다. . 맛보시라고. 아이 감사합니다. 생전 처음 맛보는 사과 팝콘 맛이 궁금하시죠? 이 사과 발효액하고 잘 버무려져가지고 아주 달콤하면서도 맛있네요. 냄새도 고소하고. 팝콘 농사 잘하는 바람에 우리가 호강해요. 떡을 해먹어요, 가을 떡. 이 떡에도 사과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달콤한 게 더 맛있어요. 사과 발효액 때문일까요? 자꾸만 손이 갑니다. 그런데 사과로 만들어 먹는 이 동네 어르신들만의 간식이 또 있답니다. 이번엔 사과를 잘게 썰어 설탕에 졸여주네요. 도대체 뭘 만드시려는 걸까요? 저 신세대로 너만 먹는 거 줄 알았더니 늙은이들이 먹어도 참 맛있네 그러면서도 잘 잘 드세요. 맛있어요. 네, 이 동네 어르신들의 최고 인기 간식, 사과 피자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재료만큼이나 간단합니다. 사과 조림 위에 치즈를 뿌리고 또 그 위에 얇게 썬 사과를 토핑으로 얹어주면 준비 끝. 오븐에서 각 구워져 나온 피자가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벌써? 네. 사과 꽃이 폈어요 아주 꽃 피자예요 꽃 피자. 맛이 궁금해지네요. 감사합니다. 신세대 입맛의 어르신들 덕분에 제 입도 호강하네요. 사과 맛이 상큼한 게 맞아요. 네, 사과를 듬뿍 넣어서 그러신지 아주 새콤하면서도 건강한 피자 맛이네요. 네, 네. 이런 거 잡숴보셨어? 처음 먹어봐요. 처음 잡숴보셨어? 네, 네. 사과 피자는 처음이죠. 좀 오셔? 네. 이런 피자 먹기 없어. 간식 하나도 즐겁게 나누는 어르신들 저도 덩달아 활기찬 에너지 듬뿍 충전했습니다.